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오르세 커리큘럼 가이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뚝뚝 끊어서 말을 하냐면 우리 조교들이랑 선생님이랑 지금 컨텐츠 제작하느라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를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카메라를 켰는데 발음이 계속 꼬여요 정확히 발음이 나오질 않아 지금 느꼈죠 방금 커리큘럼 이렇게 그래서 발음이 계속 꼬여서 첫 번째 엔진은 하반기 오르세와 커리큘럼이 합쳐져서 오리 하다가 오 오리 해서 다시 찍고 두 번째는 방금 개념 에센스를 개념이라고 정확히 발음을 못해서 또 다시 찍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더 이상 다시 촬영할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퀘스트를 매주 금요일날 올리고 있었고 선생님이 퀘스트를 많이 경험을 했을 테니까 그냥 평소 느낌으로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선생님이 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었던 커리큘럼 영상 안에 들어 있던 표야 정말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네요 숨이 컥컥 막히는 표인데 이 표를 처음에 제시한 이 표 안에 있는 강의 중에 어떤 것들이 완강이 되었나 보시면 개념 기출 엔제 실모라는 4개의 카테고리 안에 개념 강의인 개념 에센스 텐데이즈 완강 기출 100선 기출 50선 완강 기출 라인은 기출 100선 공통과목 기출 50선 선택과목 그리고 기출 15230은 제목이 그대로 보여주듯이 고난도 문항을 모아놓은 기출의 마지막 정리 이렇게 3개의 강의 중에 기출 100선 기출 50선은 완강이 됐고 15230은 지금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제 중에는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 시즌 1이 완강이 되었고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 시즌 2가 7월 10일에 교재가 입고 되면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수트 스판 모의고사가 이후 잠시만요 조교님 우리 이거 7월 10일에 교재 입고 아니에요? 내일 교재 입고 된다고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아 며칠이지? 날 금요일 며칠? 7월 7일 입고가 된다네요 지금 이 캐스트가 업로드된 오늘 바로 입고가 된 홈쇼핑 같지 않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 오늘 바로 입고가 된 다시 찍어야 돼? 아니야 그냥 갈게요 그냥 어차피 선생님하고 친한 여러분들이 볼 거잖아 캐스트 매주 보던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그냥 보세요 어쨌든 오늘 바로 입고가 된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 시즌 2 시즌 1만큼이나 너무 좋은 문제들을 잘 넣어서 영혼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정을 막 당겨서 분명 7월 10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7월 7일로 당겨줬네요 여러분들 손에 닿아서 여러분들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원수트 스판 모의고사가 이후 개강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선생님이 겨울에 보여준 표랑 조금 달라서 의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아하지 않겠네 이게 사실은 기존에 고난도 문항 스판 모의고사 다였는데 그것이 수원수트 스판 모의고사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수트에 들어있는 13, 14, 15, 20, 21, 22까지가 누가 가장 어려울지 모르는 상태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3, 14, 15, 20, 21, 21을 그대로 쭉 밀고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우리가 15, 22, 30을 남겨놓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습관 남겨놓는다라는 건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더 많은 걸 남겨놓을 수도 있죠 푸는 과정 속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15, 22, 30을 푸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6평에서도 28번을 넘어가서 29, 30을 먼저 봤다면 풀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막상 21번을 넘어가서 22번을 먼저 봤으면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걸 여러분들이 겪어서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13에서 15까지 20에서 22까지 그대로 밀고 한 방에 푸는 연습을 주기 위해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 시즌 1, 2 모두 하프 모의고사로 여기는 몇 번 문항이 들어있죠? 퀴즈 13, 14, 20, 21, 28, 29 정말 중킬러 6 문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시즌 1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강좌이고 그 작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올해는 시즌 1, 2 두 번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거의 강의가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강과 별로 멀리 가지 않아 완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수트 스판 모의고사도 수원 수트가 이거면 되겠어라는 느낌이 들도록 전체를 모두 한 번은 겪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개념과 어떤 접근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 한 번 봤더니 수원 수트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건 이 안에 다 있다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 이 문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가진 허점을 이 문제 아니었으면 놓치고 지나갈 뻔했네 본인이 갖고 있는 허점을 딱 찔러주는 그런 헉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말이 꼬였죠 어쨌든 이 중킬러 스판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좋아서 풀어본 사람들의 반응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엔제를 더 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기존에 진행이 된 3월 대비 천우신조 수원 수트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전범위로 어차피 주어졌던 모의고사고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를 엔제처럼 이용을 하시면 저 안에도 문제 하나하나에 영혼이 가득 담겨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개념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접근에 대한 허점 기타 등등을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가 9평 대비로 수능 대비로 각각 3회씩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많은 강좌들 속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살짝 민트색으로 보이는 건 모두 완강된 것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진행 중 그리고 앞으로 개강과 완강을 할 개강이라고 했죠 할 강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서 선생님이 근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방금 선생님이 이 촬영 전에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6평 이후 시험지 상담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덜 했어요 근데 오늘 상담이 없는 날인데 한 친구가 잘못 알고 왔어 그것도 어떤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면서 시험지를 넘겨보니까 매우 잘하는 친구야 잘할 기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잘해 근데 의외로 성적이 그 실력에 맞는 성적으로 나오지 못했어 왜 그런가 시험지를 상 넘기는데 확 느껴지는 하나의 잘못된 지점을 발견했어 그걸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시험지를 상 보니까 70점 중반 정도 점수를 받은 시험지였어요 92점 96점을 받아도 될 만한 실력인데 왜 이 성적밖에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쭉 훑어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 끝 이 표에서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주제 끝이라는 주제예요 커리큘럼이 더 궁금하거나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면 OT를 들어보면 되겠죠 바로 뒤에 신규 강좌 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사실 선생님 커리큘럼보다 이 끝이라는 이 주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시험지를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할 때 아마 이거 보면 본인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할게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할 때 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시험지였어요 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예를 들면 문제집을 풀어도 마지막에 한 두세 단원은 비워져 있을 거야 또는 한 단원을 공부할 때도 그 단원의 마지막 문제 한 두 개는 비워져 있을 거야 숙제를 할 때도 주간지나 어떤 문제집 숙제를 할 때도 늘 마지막 데이 또는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 여기까지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한 7, 80%만 늘 하는 습관이 있을 거야 라고 진단을 했죠 듣고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렇게 늘 평소에 7, 80%만 하면요 성적이 딱 그만큼 나와요 끝을 보지 않으면 그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100점을 받을 수 없어 1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커리큘럼 가이드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 강의 다 좋거든요 다 좋다고 자부하고 만들겠지 그런데 이 강의를 끝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어떻게 듣든 끝까지 해야 돼 그 끝이라는 게 뭔지를 묻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끝까지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끝을 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커리큘럼 표를 띄워놓고 커리큘럼을 핑계로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여름방학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끝을 본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 공부해도 끝까지 해야지 절대적으로 책을 한 권 봐도 끝까지 강의 하나를 들어도 끝까지 강좌 하나에만 있는 일은 아니야 한 단원을 들어도 끝까지 한 문제를 풀어도 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 우리 개념 에센스로 얘기를 하자면 그 마지막 BQ, SQ, 파이널 마지막 고난도 문항 세 문제, 네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까지 가면 앞에 걸로도 왠지 충분하거든 이 정도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문제는 살짝 내려놓는 거지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끝을 보지 않는 습관, 태도 그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 때도 그게 그대로 압축이 돼서 반영이 돼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읽으면서 아 조금 더 가면 답이 나올 건데 끝에 답이 안 나와 끝까지 못 가 마지막 산 살짝만 한 발만 내딛으면 넘어설 텐데 거기를 못 넘어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습관과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압축반이 평소 태도의 압축반이 그대로 수능 날에 수능장에서의 태도거든요 절대적인 끝을 본다는 것 중요해요 본인이 공부하는 것의 끝을 본다는 것 중요해 근데 이제 그 끝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 이 끝이 반드시 끝까지 도달해야 돼 라는 끝이 있지 좌극한인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끝까지 도달해야 돼 그런데 최상위 학생들 또는 한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들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시작하는 여기도 끝이에요 우리는 좌우극한 양방향을 배우잖아 그 끝은 뒤로 가는 끝도 있지만 시작하는 끝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개념 에센스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저 생각이 난 거란 말이지 개념 에센스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정말 1년 내내 개념 에센스 관련 QA에 붙는 키워드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개념 에센스를 하기에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해요 3월부터 그 질문을 시작해 겨울엔 괜찮아 겨울에는 누구나 개념으로 시작하는 시기야 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편안한 시기거든요 근데 3월부터 들어오는 신규 수강생들은 다 저 얘기를 해 주변에서 개념 에센스가 좋다던데 기본 개념 개념 심화 개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데 아주 기본부터 아주 어려운 고난도 개념 실전 개념까지 다 한 방에 한다는데 그걸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의 접근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하신다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친구가 추천해 선배가 추천해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근데 과연 지금 하는 게 늦진 않을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 질문을 근데 그 개념 에센스의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개념 에센스의 역할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저 개념 에센스의 앞쪽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설명도 절대 스킵하지 말고 진짜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어라고 느껴지는 그 마지막까지 산을 넘어서면 그러면 달라져 그 시작과 끝을 하나의 강좌 안에 넣어놓은 것 그게 개념 에센스거든요 개념 에센스라는 저 강좌를 선생님은 사랑해요 내가 만든 강의인데 선생님이 평가원 문제가 이상형이야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 선생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알 거야 문제를 엄청 좋아하는 거 평가 문제를 되게 사랑한다는 거 근데 저 개념 에센스 강의는 저건 세상이 없는 강의야 저 강의를 매년 업데이트를 시키고 매년 만들어내지만 매년 개념 에센스는 혼자 혼자 춤추고 박수치면서 진짜 이거면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강의거든요 저 강의가 저 강의를 겨울부터 듣고 탄탄한 실력으로 저 강의로부터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아무런 고민 없이 엔젤을 풀고 조금 허점이 있다 그러면 돌아갈 곳이 다시 있거든 저 안에 본인만의 개념서를 만들도록 해놨고 다양한 모든 접근이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기출에 대한 접근이 한 번은 다 스쳐 가도록 만들어놨고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가 한 줄로 깨어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허점이 생기고 흔들리는 순간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개념 에센스를 한 번만 제대로 탄탄히 해주면 그럼 2회독 3회독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단단한 그릇이 더더욱 커지면서 더 단단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걸로 시작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되게 추천을 많이 했을 거야 개념 에센스로 한 번 다시 해봐라는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 시기가 3월일 수도 있고 6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추천을 받을 때마다 QA에 들어와서 개념 강의인데 지금 들어도 되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개념 강의지만 끝을 보지 않으면 절대 그 끝에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끝이 그리고 양방향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강의가 개념 에센스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상담하면서도 실력이 꽤 괜찮은 친구지만 그릇부터 제대로 만들고 다시 얹어 가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면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선생님 커리큘럼 표를 띄운 김에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들으라고 다시 기간을 정해주고 미적분 개념 에센스는 4주 안에 들어 수원 수투 개념 에센스는 3주씩 끊어서 6주 안에 들어 여러 번 해독을 했대길래 수투 개념 에센스 안에 보면 아래쪽에 보충강의라고 있어 그게 여기 현장에 최상위 반에서 진행한 현장 버전이거든요 그 보충강의로 그러면 회독을 해 이렇게 계획을 짜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커리큘럼 표를 보고 있을 여러분들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끝을 본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태도와 습관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실력을 그게 수능장에서 성적을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거기에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하는 캐스트니까 굳이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개념 에센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늦지 않다 그때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9평 끝나고도 개념 에센스 처방을 해요 작년에 현장 친구 중에 한 명이 9평에 4등급을 받아왔어 야 4등급이면 너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예 없어요 그러면 내 말만 들을래? 듣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에센스 하자 최소한 2등급은 나올 거거든 근데 1컷 나왔어 물론 에센스만 했던 건 아니겠지 그 사이에 현장 강의도 듣고 기타 등등 했겠죠 나름대로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겠지 그 9평 끝나고 수능 그 짧은 기간 안에 근데 그 짧은 기간에도 늦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9평 끝난 그 시점에도 에센스를 보기에 늦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에센스의 역할 중 하나가 아무런 중심 없이 문제를 막 풀어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 이 문제가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닌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막 뭔가가 흩어져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늦은 시기에 거꾸로 개념 에센스를 봤을 때 그것이 하나로 깨어지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로 깨어져서 아 이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구나 아 내가 푼 이 풀이가 이 접근이 사실은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이 개념으로 연결돼서 풀리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외대보고 나온 선생님 조교 의대를 갔는데 그 조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워낙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고3 때 수능에서 88을 받았대요 그리고 N수생일 때 선생님한테 왔어 그리고 그 해 수능에서 100을 받았는데 그 친구한테 선생님 물어봤어요 아니 고3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는 와서 보니까 그 팀으로 해서 정말 대학 과정까지 다 끝냈더라고 대학 과정에 미적분화까지 그럼 나한테 뭘 더 배웠어? 라고 했더니 음 약간 재밌는 약간 귀여운 친구예요 그래서 뭘 더 배워서 그랬더니 물론 더 배운 게 있죠 하지만 선생님한테서 가장 강력했던 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선생님 강의의 장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N수 시작의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고3 수능까지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는데도 본인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어 의대를 가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점수야 그래서 다시 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거의 실력이 완성되어 있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개념 에센스가 그 친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커리큘럼 소개지만 개념 에센스 소개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시작과 끝 그 어디도 비어있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여기를 하거든요 여기를 여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까 안 듣는데 아니라고요 아는 게 아닐 수 있어 A부터 Z까지 반드시 하는 것 그게 양쪽으로 끝을 본다라는 절대적인 끝이고 두 번째 끝은 뭐냐면 아주 주관적인 상대적인 끝이 있어요 이게 수험생마다 다 다른 끝이야 어떤 친구는 수학적으로 타고났다라기보다는 지금 수험생활인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 그러면 갖고 있는 그릇이 지금 요만해 그러면 조금만 난이도가 있는 개념을 공부해도 너무 작게 그렸나? 조금만 난이도 있는 개념을 공부해도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이 한계에 탁탁 부딪혀 그게 그 친구의 끝인 거지 근데 그 끝을 깨고 넘어서는 게 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캐퍼의 120%, 130%를 해내는 거지 그러면 그릇이 커져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문제가 요즘에는 당연하게 읽히고 풀리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상담했던 친구는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는 해석하는 힘이 큰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릇이 굉장히 커 이 친구는 공부하면서 본인의 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정도만 한 거지 이 정도만 지금 끝을 본다는 게 뭐예요? 끝이 어디예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딱 묻길래 절대적인 끝과 상대적인 끝이 있다 절대적인 끝은 네가 선택한 그것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한 문제 문제를 풀 때에도 그 문제에 답이 나오는 끝까지 반드시 해내는 것 반쯤 하다가 알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지 않는 것 그게 끝을 보는 거다 상대적인 끝은 내 한계에 부딪혀 보는 거다 그게 상대적인 끝이다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것 여기에 딱딱 부딪혀서 부딪혀 맞아? 부딪혀서 나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거기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정말 안 보였던 많은 것들이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나의 한계를 깨고 넘어서는 것 나의 한계를 만나는 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 그게 상대적 끝인 거야 그래서 그 상대적인 끝을 하면 그게 시작이 돼 끝은 다시 시작이 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을 깨고 깨고 자기 자신을 깨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친구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자기 자신을 깨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탈피하고 똑같아 갑각류의 생명이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깨는 저 한계 얘기할 때마다 갑각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갑각류가 수명이 무한대래요 탈피를 계속하기 때문에 껍질이 노후가 되면 노후화가 되면 껍질을 깨고 새로운 말랑말랑한 껍질로 다시 탄생을 해서 또 그 껍질이 노후화가 되면 또 깨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무한대까지 연장시킬 수 있대 근데 그 탈피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래요 폐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게 그 탈피래 그 탈피를 하는 과정 중에 과정 중에 갑각류들이 생명을 잃기도 한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탈피를 하라는 거예요 탈피를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생님은 저 한계를 깨고 넘어서면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고 커졌고 그 안에서 또 부딪히겠죠 그러면 또 이겨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고 커리큘럼 표에서는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 어쨌든 텐데이즈 개념 완성 개념 강좌가 선생님은 가장 유명하니까 개념 에센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라면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시험 대비용으로 개념을 착 압축 정리해서 머릿속에 띄워서 갖고 들어가는 용으로 현장에서도 많이들 사용하는 게 바로 텐데이즈 개념 완성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알까? 자 그 다음 하반기 신규 강좌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즌2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2가 7월 7일 교재가 입고되고 개강이 되겠습니다 개강과 머지않아 완강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문항들이 촬영이 되어 있고 거기 사이사이 촬영이 되지 않은 것 혹은 설명이 현장에서 촬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산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스튜디오로 선생님이 재촬영을 할 거고 그래서 곧 완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초 천우신조 모의고사가 개강이 될 거고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가 원래는 8월 초 개강이 되려고 했는데 저게 사실 다른 스팟이었죠 근데 이것이 컨셉이 살짝 바뀌면서 개강 일정이 8월 중보다 더 뒤쪽으로 살짝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가 9평 이후 마지막 9평까지 반영을 해서 제작이 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의 어떤 특이성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금 7월부터 선생님이 엔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려고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역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엔제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두 가지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적응 능력 또는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올려주는 또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새로운 문제에 입혀져 있는 포장지를 벗기는 힘 이런 것들에 당연히 도움을 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엔제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역할 그것도 엔제가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엔제들은 반드시 안 풀리면 이유가 있는 엔제들이에요 아 내가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구나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틀린 이유가 아주 분명한 엔제들이라 그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마다 선생님은 중킬러 스팟부터 천우신조까지 모든 문제들의 레퍼런스를 달아주거든요 강좌 오른쪽에 보면 그 단원의 문제들 중에 중킬러 스팟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킬러 스팟 시즌 1에 들어있는 6문제 중 몇 번 몇 번 그 문제 6개 모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이며 그 개념을 보충하고 싶으면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의 몇 강의 몇 분을 보면 돼까지 정확히 명시한 레퍼런스를 각 강의마다 다 달아났어요 또는 그 개념에 관련된 기출을 연습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 기출 100선의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돼 어느 부분의 강의를 들으면 되라고 달아났어 근데 개념 에센스까지 돌아가서 디테일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긴 건 20분 짧은 건 5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충할 만한 부분을 좌표를 찍어놨는데 그 개념 에센스는 너무 자세하더라 난 그거는 알아 라고 느껴지면 텐데이즈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또 좌표를 찍어놨고 그렇게 레퍼런스를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엔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할 수 있게끔 틀리면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나한테 뭐가 부족하는지를 수험생들이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레퍼런스에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개념을 보완해 또는 맞았어도 뭔가 확신이 떨어져 그러면 그 관련 개념 기출을 통해서 그걸 레퍼런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붙여놔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개념 에센스 10데이즈 기출 100선 50선 15230 이 강좌들의 좌표를 찍어놓은 것을 찾아가서 반드시 내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지나가기를 바랄게요 자 요게 선생님의 하반기 신규 강좌의 일정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죠 이제는 선생님 캐스트가 매주 금요일 올라온다라는 걸 거의 알고 계실 거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들을 바로 캐스트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멀리 있지만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이 매주 와서 듣는 현장 친구들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 주 금요일 선생님 만나러 가는 날 뭐 그런 느낌으로 캐스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캐스트를 지금 분명 현장 친구들도 본다 얘 나는 얼마를 걸까 유경아 저런 말도 안 되는 5조를 걸어? 왜냐하면 반드시 본다는 거죠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잘 지내죠 현장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았다가 수강편 같은 것에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왜 선생님이 보고 싶은지 다시 알 수가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과 매주 만났으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선생님의 애매모호한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성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